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달린의 마나다의 류담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16년 동안 링 위에서만 생활해 오신 빨리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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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해요 링의 달인 양파 김병만 선생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박수 치지마요 박수 치지마 박수 치지마요 박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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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선생님 인기가 굉장히 많으시네 대단하십니다 계속 링 위에서 살아오신 거예요 네 살았어요 본론부터 얘기해 빨리 이게 저희가 올림픽 해서나 볼 수 있는 건데 이게 링입니까 이게 링이에요 넌 도라치로 보이냐 뭐라구요 알겠습니다 링 뭐 제가 알기론 다 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L짜 가능하세요 L짜? L짜 될거 같아요! 아니 갑자기 뭐 하시는거에요 지금? 추노 오디션이 있다가 올라가세요 빨리 사람 잡아서 왜 하시는 거예요 언제 오세요? 안 계 dancing 쉬실려고 그러는거에요? 안경czne 자 올라가시고 자 엘자 됐고 물구나무! 선생님 다시 엘자 가능합니까? 아까 했잖아 엘자! 아까 했잖아! 안되세요? 아니 되는데? 아 예예예 다시 엘자 10점 만점을 10점! 다리는 짧아 다리는 짧아 10점 만점에 10점 2PM 야! 너 2PM에서 2AM까지 한 번 마주하고 싶네? 알겠습니다. 어우 대단하십니다. 선생님 그... TV에서 보면은 예 괜찮으신거죠 지금? 예? 괜찮으세요? 예 얼굴 일로 보여주셔야지 예 자 자 봤잖아 네 괜찮으신거죠? 아 괜찮잖아 예예 괜찮아요 앞에 보고 계세요 예예 TV에서 보면은 이 십자 이렇게 십자하는 것도 있는데 그것도 가능하십니까? 가능합니다 예 잠깐만 꼬였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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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꼬였다고요? 꼬였어 아 오늘 꼬이네 정말 예 예 십자 십자 예 십자 십자 예 어 이거 십자는 굉장히 팔 힘이 세지 않으면 어렵거든요 왜요? 십자 십자 이렇게 십자라고요? 나는 이렇게 예? 나는 이렇게 십자 이렇게 하신다고요? 이게 십자에요? 예 이게 십자 참 십자잉 뭐라고요? 아니 알겠습니다 예 너는 고기 십자 뭐라고요? 아닙니다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링 위에서 이 운동만 하시고 다른 운동 안 하십니까? 다른 운동 합니다 어떤 운동 하십니까? 걷기 걷기를 하신다고요? 네 어 하지 말고 계속 지켜봐요 웃음을 향해서 갑시다 죄송한데 왜 부들부들 떠세요? 아이 나 감기 기운이 있어서 그래요 아 감기 기운이 있으시구나 네 힘이 팔에 힘이 딸려서 그러신 거 아니죠? 아이 팔만 감기 걸렸어요 예 팔만 감기 걸렸다고요? 오 오 오 어떤 운동 하세요? 오 오 날씬한 분매를 원하십니까? 살 쏙쏙 빠지지 오 그러구나 네 오 오 대박시네 잠깐만 다리에 힘 풀리셨어요? 아니 일 보는 거야 지금 아 일 보시는 거야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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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치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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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우라고 아 이렇게 보시는구나 네 뒷처리는 안 하세요? 뒷처리는 하죠 예? 오 저기 휴지 있네 휴지 아 어 어 뒷처리 어 휴지 야 저 높은 곳에 있는데 오 아니 휴지 왜 이렇게 조금만 더 드세요? 너나 많이 필요하진 않습니다 아 그러십니까? 네 야 대단하시네 안 힘드신 거죠? 안 힘드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뭐 뭐 하시는 거예요? 네? 네? 이러고 자 아 주무신다고 이러고? 이러고 자요 야 야 뭐 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옷 입었잖아 아 열 살까진 다 볼 수 있다고 네 네 네 내 얼굴을 봅시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안 힘드신 거죠? 네 늘 생활하셨으니까 네 네 그럼 지금까지 보여주신 거 다 종합해서 볼 수 있을까요? 뭐 자식아? 뭐라고요? 네 네 네 네 어떻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잠시만 이거를 어떻게 예 예 야 이거 정말 흔들리니까 난감하네 뭐라고요? 아닙니다 오 오늘 아이디어는 누가 짜신 겁니까? 조용히 해 자 누연 자 어 엘자 물구나무 야 다시 엘자 다시 다시 엘자요 다시 엘자 다시 엘자 다시 엘자 오 정말 모르어 나는 모르어 나는 모르어 노비가 아니란 말이여 나가 아 연기 괜찮았어요? 뭐해 내가 개그맨인지 난 모르어 뭐야 야 해봐 치 경환아! 뭐 이거 가지고 뭐 달인 뭐 어쩌쩌쩌 하는데 나 보여줄게 어 근육도 많으니까 한번 해봐 자이자이 자식아! 뭐야 아 좋아 좋아 엣자! 오! 물구나무! 나도 모르어! 나도 모르어! 내가 달인 살릴다잉! 아!